택시, 스톱! 택시! 학교 가요, 태워다 드려요? 야, 너 오토바이... 네? 왜요? 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 네, 안 타실 거 그냥 가고요 야, 탈게! 내가 정말 급해서 타긴 타는데 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알지? 선생님, 윤호한테 또 실망하려고 그래 일단 이거 쓰시고요 꽉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됐다, 빠르죠? 빠르긴, 자식아 너 딱 걸렸어, 오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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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엄마, 엄마, 엄마 너 누구야? 헬멧 벗어 이 자식이? 이 엄마 이거 벗어 안 벗어? 그냥 보내주는 게 좋을 걸 삼촌 이 자식이? 얼른 안 벗어? 이 엄마 반항해! 으악! 자영 씨 널 죽었어 너희 자식으로 죽었어 넌 누구야? 너 몇 학년 몇 분? 서 선생 아니 여기 왜 저 그게 와 씨, 둘이 뭐야? 어? 어? 저 자식 담탱이하고 이씨 알라리, 껄라리라고 섭내가? 그런 거 가지고 섭내 네? 알았어 똑바로 안 써! 아 이게 이건 너희 빨래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뭐가 좋아? 왜요?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가시잖아요 제주도? 또 아버님이 말씀 안 하셨구나 이번에 한 회사협회에서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보내준대요 그래? 어머, 여보 우리 제주도 간다면서요 뭐? 아니, 애미가 그러는데 우리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간다는데 딴 오신 애들이 무슨 재미로 가, 거길 됐어 응? 아, 거기를 왜 안 가? 매달 꼬박꼬박 돈 내는데 억울하잖아 아, 가요 가 나 제주도 간지도 오래되는데 코에 바람도 쓸 게 없나 갈 거야 바람은 무슨 왜? 왜? 거의 말 못하나 가야지 아, 이거 진짜 아, 나 갈 거야 가 거기를 왜 안 가 나 가고 싶단 말이야 아, 시끄러 아, 왜 안 가? 아, 왜 안 가? 음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진료 시작하자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그래 그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저 가슴이 좀 답답한 게 힘이 없고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요 음, 그래요? 예, 맥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 저기 혹시 순재 오빠? 순재? 어, 내 이름이 순재긴 합니다만 맞네 나야 경화 어? 어? 왜 고등학교 때 오빠 나 좋다고 졸졸 따라다녔잖아 기억 안 나? 학교와 국밥주 딸 경화 아 아 오다가다 이름이 똑같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진짜 오빠인 줄은 몰랐네 아 오빠 성공했구나 아이고 성공은 무슨 뭐 아이고 야, 참 너도 많이 변했다 어? 길게에서 만나서 못 나쁠 뻔했어 어? 세월이 얼만데 하하하 이건 맨날 사람을 오라가라 난리야 내가 지 몸종이야 뭐야? 에이씨 신지야 쇼를 해요 쇼를 매번 고마워 너 진짜 확실히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냐 맨날 대신 내가 저녁에 프라이드 한 마리 쏠게 프라이드는 얼어져볼래 왜? 싫어? 양념 하하하 오케이 양념 나가 신지야 고마워 정말 땡큐 베리 감사 서민정 선생 혹시 교가 만든 사기꾼 작곡가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네? 아닌데요 그래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아니면 됐어요 아이고 사기꾼 작곡가 선생을 소개시켜준 우리 이선세님 아니십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아주 학교를 말아먹으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신지 고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꼴이야 이게 진짜 아휴 저 두 달은 갈텐데 서 선생도 조심해요 네? 괜히 신지랑 아는 사이인 거 들켰다간 나처럼 됩니다 아참 그리고 저 서 선생 말이야 네? 그 아침에 그 오토바이랑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묵기도 남사지럽구만 무슨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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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 좀 해요 아이고 아이고 웬일로 거울을 다 봐요? 내가 언제 거울을 봤다고 그래? 거울 앞에 딱 서있으면 서면 또 안 봤다고 그랬지. 내가 거울을 왜 봐, 내가.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안 보면 안 봤지. 나비 넥타이 또 뭐야? 주책스럽게. 아이고, 아이고 저 사람 속에 있길래 이거 한 번도 안 맨 거잖아. 아깝잖아. 그렇다고 우리 나비 넥탈 메고 가요, 흉해. 흉해? 응. 범 자는 거 많잖아. 아, 여보세요? 승지 오빠? 네.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여기 넥타이. 여보. 아, 자. 마늘 사는 거 깜빡했네. 아, 돼지갈비는 이 구 마늘하고 먹어야 제맛인데. 저거 너희 아버지 아니냐? 잘 모르겠는데? 맞는 거 같은데? 걷는 폼이 딱 너희 아버지인데? 에이, 아버지가 왜 저기서 저러고 계셔? 여보. 앞으로는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네. 그래. 나도 연락하고. 오빠들 잘 들어가요? 네. 아버지! 귀엽다! 민호야, 어디 가? 어, 작은 엄마가 주니 좀 데리고 오라 그래서요. 그래? 그럼 우리 집 가는 거네? 말하자면 뭐 그런 셈이죠. 잘됐다. 나도 혼자 가기 심심했는데. 주니야? 네. 어, 주니야. 까꿍. 내가 좀 안아볼까? 그러세요. 네. 우리 주니. 아이고. 며칠째 더 무거워졌어요. 많이 컸어요? 어, 선생님. 조심하세요. 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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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 주님, 주님, 주님. 어, 주님 떨어뜨릴 뻔했다. 제가 데리고 갈게요. 나 한 번만 더 안아보면 안 될까? 이번에 정말 잘 할 수 있어. 정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상아, 너 또 게임방하면 내가 어쩐다고 그랬어. 어? 왜 이렇게. 안 들어, 안 들어. 그래. 갈 거야, 또 갈 거야. 어, 저거 4번 반장은 영어 아니야? 누구? 영어 선생님이라고? 어? 둘이 왜 같은 집으로 들어가지? 어? 뭐야, 쟤 과외 시켜주는 거 아니야? 지하철 시리즈예요. 지하철 시리즈. 이 정도면 정말. 와, 진짜 제가 봐도 이제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로. 아버지 참.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진짜 정말. 쓸데없는 오해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어? 어? 말을 해, 말을.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오. 그년이 누구야, 그년이? 아이고, 뭐 이 나라이야.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누구야? 누군데? 아이씨. 그 저 옛날에. 아이고, 그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있었던 애이야. 오란말을 하는데 그냥 해줘. 둘이서 차 한잔 마시고. 딱 그게 다야. 얼씨구. 아주 지랄들을 해. 뭐? 지랄? 몰라, 몰라, 몰라. 나가, 나가, 나가. 골드복 치러 나가. 이 사람이 이거 보자 보자 하니까. 별것도 안 해가지고 호동갑도 떨긴. 일어나, 어? 일어나. 이봐, 안 일어나? 뭐? 봐라? 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아이씨, 아버지 진짜 뭐야? 일어나니까 글쎄. 못 낀 놈이 성낸다고 어디서 큰소리야, 큰소리가. 골드복 치러 나가, 나가, 나가. 벌으면 나가, 나가. 이게 당신 바이야? 내 바이야? 별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호동갑을 떨긴 진짜. 호동갑은 누가 떨었는데? 나비 넥타이 매고, 응? 그 여자나 만나는 당신이 호동갑을 떨리지 내가 떨었어? 왜? 이 나비 넥타이 그년이 좋대? 그년이 좋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거를 왜 매네했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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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람까지 팽니다. 아이씨, 아이씨. 그런데, 내가 언제, 저 사람이 적어줘. 내가 이, 저, 내, 저, 너, 내가 이 뼉탈 빼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 이제 뭐 말 안 쓰세요. 그게, 내가 뭐, 너희도 너 왜 오지 말아요. 아버지. 저, 일단, 엄마 곁에 떨어지세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놔! 이거 이번렴!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니야! 놔 이거! 놔! 놔! 놔 이거! 저시 들으니 형! 아버지가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왜 폭로까지 쓰세요? 아버지 자꾸 그러시면 저희 진짜 가만히 있어요. 뭐?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당분간 아버지 어머니 접근 금지해요. 아셨죠? 웃기고 자빠졌어. 저놈 안 맞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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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너희들? 접근 금지라고요. 우리가 지켜봅니다. 뭐? 민영아 나가자. 저놈의 자식들이 저거 저거! 아휴 저 싸가지놈의 자식들이! 어디를 들어 어딜! 어딜! 이 사람이 진짜! 어딜 들어와! 참은 자야 할거 아냐 이게! 나가! 나가! 못 나간다면! 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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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걸 저희도 못해! 얘들아! 아니 아무지 여기 또 왜 오셨어요? 왜? 또 엄마 때리시려고요? 뭐? 돌보기 싫어. 그리고 나가. 내 방도 어딜 나가? 제 방에서 주무세요. 민호 형님이 이쪽으로 보내고. 싫어! 민영아! 어? 이거 놔! 이것들이! 엄마! 이쪽 말고 주무세요? 당신이 이쪽으로 옮겨! 아이씨! 이들 이불 가져와주나? 아 저 베개만 가져와주나? 아이씨! 이거 드릴께야! 어머님 베개 갖고 올게요. 뭘 베개 싫어! 아이고 하하하. iar gran gran granim granit 의 hempen 아 이거 무슨꼴이야 이게 ya? 아유! 아이고 예뻤어 차.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자식 이게 차면서도 똥 impress다! 아이고 아휴! 나 이제 야야! 아휴! 하이킹! 짱이도 거짓 없이 하이킹 하이킹! 기가 운전대 양말들 지사수 춤추어 문단들 이 높이 너리 위해 여기 왔어! 하이킹!